미국의 2024년 대선은 카몰라 해리스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카몰라 해리스는 현재 부통령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녀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출은 미국 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몰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그녀의 외교정책은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해리스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재정비와 함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해 보다 협력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자주 언급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국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안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주로 미국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진행되며 이는 한국과의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대화의 끈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가 재주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무력 시위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다면 이는 한반도 정세에 큰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회복을 도모하였고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미국 내 산업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나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도 연결되어 한국 내에서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의 정책과 발언이 한국 내 반미 정서를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과 발언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미 간의 문화 교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멜라 해리스의 대통령 선출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도전, 그리고 문화적 긴장관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